잠시 후, 유턴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오늘은 예보니랑 함께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에 갑니다. 예보나 산정호수 간다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. 우리 예보니는 찬양 듣기 좋아하니까 우리 찬양 듣자. 우리 예보니는 Matthews은 오수하의 결과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예보니는 우리의 예보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나의 예보니는 우리 예보니는 우리 예보니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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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이 아빠가 꼼꼼치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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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름은 잘했어요 워낙에 나가는 것과 함께 이제 오신 것 같네요 오늘,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, 즐거우신다면 이전에 남았어 우리 바늘의 배가 너무 좋아요 또 위함에 시금과 낙심과 훨씬 많은 게이 없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새겨 드시고 비주얼 아빠따드 시즈월드 한글자막 by 한효정